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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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어? 바지에 숲 소리가 났어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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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챌린지의 강나옵니다! 우와!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챌린지는요? 거만둔 퍼를 체크할 수 있는 의자칼리버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저희 애청자분들은 당연히 아실 것 같은데 이 보장균수 4,500억 마리가 함유된 명품 유산균이죠? 주시몬에 4,500억까지 드립니다! 오늘 과연 얼마나 힘센 참가자들이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아까 저기서부터 계속 지켜보셨는데 하는지 한번 해보실래요? 좋아요! 한번 가보실게요! 자기소개 먼저 해주세요! 저 용인에서 놀러온 19살 정건우라고 합니다! 혹시 어때요? 잘 보셨어요? 다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평소에 혹시 운동을 좀 많이 즐겨 하시나요? 태권도를 한 10년 했었는데 이거 성공할 것 같은데요? 한 손 하시겠어요? 두 손 하시겠어요? 한 손으로 해볼게요! 한 손! 오케이! 아 근데 될 것 같은데? 실패! 아 아깝다! 두 손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오 좋아요 좋아요! 성공 세리머니 한번 보여주세요! 세리머니? 네! 가자! 약속한 대로 평균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일교포 문테스라고 합니다! 제일교포! 다리같도 고자이맛! 한국어는 좀 하세요? 네! 뭐 거의 다 하셨어요! 그러면 퍼프에 운동 좀 많이 하세요? 네! 저 축구를 하는 거예요! 아! 눈동자가 너무 예쁘세요! 아! 그래요? 왜! 눈동자 한번 찍어주세요! 너무 예쁘신데! 어떤 거 하시겠어요? 이거 두 손으로? 여기를 딱 잡으시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냥 두 손 되는 거예요? 네네! 너무 귀여워! 바로 저희! 저희! 여기요! 네! 진짜로! 진짜로! 성공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운동하다 보면 쉬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생각보다 너무 쉽게 하고 계시거든요? 이거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거 챌린지 하는 거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한금 100만 원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참여 많이 부탁드려요! 저 혹시 하실래요? 좋아요! 좋아요! 여기는 학교는 어디예요?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평소에 운동 좀 하세요? 네! 연기 꺼면 체력이 중요하잖아요! 네! 열심히 놀고 있어요! 의자 한 손 가볼게요! 잠시만요! 실패! 너네가 해봐! 그럼 또 다음 참가자를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에서는 대학생이고 한국에 얼마나 놀러왔어요! 논현동에 사는요? 운동 평소에 얼마나 하세요? 요즘에는 바빠서 못하는데 학교에 있을 때는 농구랑 수영해서 저희 오늘 하는 게 전완근 테스트하는 챌린지거든요! 어떤 거 하실래요? 한 손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한 손으로요? 한 손으로요? 어? 뭐야 뭐야? 실패! 실패! 아 아깝다! 그럼 한 번 더 해보실래요? 두 손으로! 3만 원 진짜 드릴게요! 이거 뭐 하실 거예요? 이걸로? 친구 송상할 거예요! 뉴질랜드 언제 가세요? 그럼 다음 참가자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공독동에서 온 전경숙입니다! 오늘 어쩐 일로 오셨어요? 제가 운동 삼아서 한 바꾸 돌 나고 그냥 왔어요! 그럼 따로 하는 운동은 또 있으세요 혹시? 헬스 10년 이상 했어요! 우와! 되게 건강관리를 꾸준하게 하시네요! 76년! 어떤 거 하시겠어요? 두 손 들어볼게요! 어? 이거 두 손이요? 무겁구나! 무겁죠! 생각보다 너무 무겁죠? 저희가 그래도 너무 열심히 잘해주셔가지고 이거 상품 드릴게요! 이거 뭐냐면요! 보장균수가 4,500억 마리가 들어가 있는 유산균이에요! 드시몬의 4,500억인데 이거 드시고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여기 참가자들이 한 분도 이 한 손으로 책상을 드신 분이 없네요? 아우! 아우! 너 어딜 가서?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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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고수분들 좀 찾아서 가면 안 될까요? 헬스장! 어때요? 헬스장 가가지고 이거 들 수 있는 고수님들을 한번 찾으러 떠나봅시다! 헬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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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부터 이 성공의 냄새가 펄펄 나는데 여기서 저희 리워드 다 흘리는 거 아니에요? 저분 한 번 가볼까요? 헬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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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들 제 시선을 피하고 계시거든요? 트레이너 선생님들은 해주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해주실 거죠? 헬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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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영하 트레이너입니다! 여기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5개월 됐어요! 운동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6년 정도? 그러면 3대는 몇이세요? 400중후반 딱! 400중후반? 오우..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름은 정재훈이고 여기서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신 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3대 몇이세요? 조영하 트레이너랑 좀 비싼 거 같습니다! 저희 상금 많이 털릴 거 같은데 괜찮으신 거죠? 선생님들은 잘하실 거 같으니까 바로 책상으로 갈게요! 요거 성공하시면 저희가 10만 원 드려요! 10만 원! 10만 원! 이거 한 손으로 성공한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어? 어? 내 맘을 정당한다! 정당한다! 아! 땀이! 잠깐만! 다행이! 다행이! 실패를 하셨잖아요! 이제 해보실 건데 성공을 할 수 있을 거 같으세요? 아 그럼요! 출연하죠! 선배님 필요하시죠! 아 nonsense! 어쨌든 돼 있기 때문에!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아~~ 최대reat! 스트랩! 되게 좋아하시는데? 스트리트! 신나셨는데? 너머니 노머스리라고 해요! 지금 머니가 있는데 왜 너머스의führerei vision 좋죠? 저는 머니가 없어서 일을 해야겠어요! 가자! 가자! 가보자! 가보자! 가자! 가자! 띄워줬어! 아까 전광학을 끄고 갔다고 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버렸습니다. 교수님한테 지금 홍고스럽지 않으신가요? 저는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죄송하진 않습니다. 홍고삼성! 홍고삼성! 어떻게, 자신 있으세요? 10만 원 맞나요? 아, 10만 원 맞죠, 맞죠. 오케이,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아까 책상은 한 손으로 못 pense고 이건 즈시는 입 이건 뭐예요? 측만이 있어서 한쪽 힘을 못 써요. 양쪽을 써야지 잘 씁니다! 어떻게, 부담되지 않으세요? 처음이라서 긴장되는데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OK, OK. 고!ij 미안해 Just, 오우! 땡기고 specify. 도전! 아우 좋아요. 대단한데? 성공 리워드 드리겠습니다. 확인해보세요. 이 십사만 원을 뭐 하실 거예요? 아, 저는 노간이 수육 먹겠습니다. 층만 원은 안 고치실 거고요? 층만 원은 뭐... 조금 나중에 고칠지. 그래도 너무 열심히 해주셨는데 우리 그 상품 하나 주시면 안 돼요? 이게 4,500억 마리의 유산균이 함유돼 있는 명품 유산균이에요. 하고 싶으신 분 와주세요. 네, 주세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여의도역점 매니저를 맡고 있는 손선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헬스보이집 여의도역점에서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하예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헬스보이집 여의도역점에서 트레이너로 고무하고 있는 유희성이라고 합니다. 세 분 다 트레이너 선생님이시잖아요. 가장 자신 있는 몸의 부위 자랑 타임 한 번씩 갈게요. 저는 원래 제가 이 장점은 저는 하체에거든요. 하체에요. 네, 좋아요, 좋아요. 남성분들이 가장 중요해 생각하는 아네를 조금 강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셔야죠. 상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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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같아. 우리 선생님은 어디가 가장 자신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얼굴이에요. 얼굴? 보여줘 가슴이요? 가슴 좋아요. 우리 트레이너 선생님들 실패하신 거 보셨죠? 네. 포참하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다 자신 있으신 거예요? 저희가 원래 정혜의 멤버로 뒤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준비 시작! 바지에 숨소리가 났어요. 10만 원! 10만 원! 가슴이 크다고 하셨으니까 이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패! 잠시만요. 일로 한번 와주실게요. 아까 처참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를 보니까 가능한 사람이 없지 않을까 진짜 아무도 없을까요? 제가 한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바로 바벨 챌린지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이것만큼은 성공해서 10만 원을 꼭 타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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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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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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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나 더 달까요? 이거에 많은. 플러스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렇죠. 잠시만요. 애플 워치까지 버티셨거든요. 2.5kg 추가해서 한 번 더 도전을 하겠습니다. 오! 될 것 같은데? 오! 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우 그래도 이거 빼고 성공하셨잖아요. 그래서 10만 원 타셨어요. 오! 자 그다음. 도전자. 도전했어. 가자! 됐어 됐어 됐어. 우와 대박 대박 대박. 2.5 더? 어쨌든 도전. 실패! 실패! 그래도 이거 빼고 20kg 성공하셨으니까 저희가 또 상품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직원들 맛있는 거 사주겠습니다. 오! 진짜요? 그럼 저도 사주시는 거예요? 여기 회원님이면 사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 오늘 등록하고 갈게요. 오! 좋습니다. 여러분도 이 챌린지에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상금 100만 원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건강 챌린지! 화이팅! 여러분도 도전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챌린지 재밌게 보셨다면 우리 어서 오십초 유튜브 조떼구알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챌린지로 찾아뵐게요. Try Your Challenge!